루피의 인턴 일기 환자 잔망 루피씨,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띡! 우와, 부장님이랑 엄청 닮았다 안녕하세요 자, 루피씨는 무슨 일로 오셨죠? 아, 요즘 말을 자꾸 더듬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알겠네요, 실어증입니다 네? 제가 말을 잃는다고요? 아니요, 일하기 실어증이요 예? 맞다, 하나 더 증상이 있어요 자주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데 회사에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불안하고 아, 그건 바로 상사병입니다 상사병이요? 직장 상사가 주는 병이요 아, 돌팔인가? 그럼 처방전은? 처방전은 나야! 안돼! 동왕자… 꿈이지? 어? 잔망 루피 잔망 루피 소수 아, 어디까지 좀 더 욕 kicking 카드 이빴 아, 지나도 아니요,